나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비명을 지르거든요. 지옥에서 아마 이런 소리가 들릴 것 같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. 치료받고 오면요. 그냥 온몸이 다 발발 발발 떨려서 이가 막 계속 덜덜거리고 그리고 낮에만 해도 가족분들 면회와서 이야기하셨던 분이 밤이 되면 막 이렇게 심장 정지가 오는 거예요.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. 커튼을 막 치고 가족들 마지막 인사하고 그런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. 중환자실이었어요. 그래서 18명의 환자분이 돌아가시는 걸 밤마다 보고 있었어요. 정말 전쟁터라고 기억할 만큼 사실 제가 얼마 전에 혈관이 좀 막혀가지고 관상 동맥 시술을 받았는데 제가 좀 난리를 쳤거든요.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에요. 저 그때 얘기하실 때 되게 공감했어요. 그래요? 그 이동 침대 타고 이렇게 청장이 계속 바뀌는 해서 맞아. 맞아. 그렇지. 그렇죠. 감사합니다. 그게요. 사실 저는 뭐 2시간 정도에 끝났습니다만 정말 한 달 이상을 중환자실 2달 있었어요. 중환자실 2달이면 그거 뭐 엄청난 고통이죠 사실. 그 고통 속에서 네. 어떤 그 절망적인 생각은 안 들었습니까? 일단 죽을 수 없으니까 살았고요. 처음에는 사니까 사라졌어요. 근데 뭐 내가 살아야겠다. 네. 뭐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굉장히 그 아픔 속에서도 야 이건 내가 살아야겠다. 그런 순간이 있었죠.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건 제가 이제 치료실에서 붕대 다 풀려놓은 상태였는데 그동안은 누워있으니까 뭐 안 보이잖아요. 그리고 앉아서 보니까 이제 이쪽 다리에 있는 화상 입은 부위가 이제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이런 살색 피부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생 닭에서나 보던 빨갛고 흐늘흐늘한 살하고 노란 지방 덩어리 뼈의 일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다리 이쪽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걸 내려다보는 순간 제가 이제 통증을 느끼는 모든 부위가 이제 그 상태인 거잖아요. 네. 네. 못 살겠구나. 살 수 없겠구나. 내가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 치고 치료받아도 못 살겠구나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. 그래서 치료 마치고 이제 중환자실으로 돌아오고 엄마가 면회 시간에 이제 밥을 먹이러 들어오세요. 네. 네. 저희 엄마가 내장은 다 괜찮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막 빨리 먹어 많이 먹어야 빨리 낫는다고 막 진짜 한 숟가락도 더 먹이려고 보호자들 중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요. 엄마가 열심히 밥을 먹이시는데 밥으로 채워질 것 같지 않았어요. 이게 밥을 먹는다고 채워질 것 같지 않은 살을 이미 봤기 때문에 엄마한테 용기를 내서 엄마 내가 이제 상처를 봤는데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엄마 우리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는 게 좋겠다고 실제로 다른 환자분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저희 엄마가 그냥 뭐 다시는 상처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요.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밥을 떠서 재배 막 밀어 넣어서 젓가락으로 밥알을 막 밀어 넣으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. 이게 지선이 살이 되고 가죽이 되게 해달라고 이게 피부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. 그 밥을 어떻게 안 받아 먹어요. 그 순간에는 저희 가족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제가 살아만 주기를 막 기도하셨단 말이에요. 제가 엄마를 위해서라도 일단 여기서 살아서 나가야겠다. 그렇게 마음먹었어요. 근데 가해자분 있지 않습니까? 그분은 찾아오셨습니까? 그분 오시지 않았어요. 가족분들도 아무도 오시지 않았고 그분이 사고 내시기 전에 소주 한 5병 정도 혼자 드시고 운전을 하셨다는 거 그리고 진짜 다행인 건 그분이 종합보험으로 그렇게 해드린다. 이렇게 소주 한 9볶 정도가